오늘 알려드릴 발음 규칙은요. 유아현상입니다. 유아현상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데요. 미국인들의 발음을 들어보면 유난히 또 맨날 막 리을 발음이 되게 많이 나요. What are you? What is you? 이런 식으로 이 리을 발음이 많이 들리는 이유가 다 유아현상 때문에 그래요. 이 유아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발음이 유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음과 모음 또는 모음 발음이 나는 자음과 모음 발음이 나는 자음 사이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다섯 가지가 들어올 때는 리을 발음으로 뭉개집니다. 물론 네이티브가 빨리 발음했을 때 미국 발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model, model. 모델이 아니라 지금 T가 모음과 모음 사 있으니까 model이라고 하죠. She is my role model. She is my role model. Who are your role models? 또 모토가 아니라 model, model. 여기 똑같이 물론 T가 두 개 나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똑같이 모음과 모음 사이 있기때문에 model, model. 모티브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모티브라고 하지만 미국 발음은 motive, motive. 이것도 모음과 모음 사이. A motive? A motive for what? positive가 아니라 미국식으로 빨리 발음했을 땐 positive, positive. 네거티브가 아니라 negative, negative. You have to go in with a positive attitude.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 알아요. I got to go 라고 안 하고 I gotta go. I gotta go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똑같아요. T가 모음과 모음 사 있으니까 일반으로 뭉개지죠. I gotta run. I gotta go. 근데 얘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모음과 모음 사이가 아니라 이게 알파벳으로 A, E, I, O, U. 모음이 명확하면 우리가 알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음 발음이 나는 자음 사이에 왔을 때는 약간 헷갈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 stay to 이거를 빨리 발음하면 미국식 발음에서 stay to, stay to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분명히 보면 T 앞에는 Y니까 자음이고 그 다음 뒤에가 O니까 모음인데 자음과 모음 사이인데 왜 리을 발음 뭉개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발음 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알파벳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A, E, O, U 모음 발음이 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tay to 라고 했을 때 T를 중심으로 Y는 모음 발음 나요. E 발음 나잖아요. A, E, E. 그래서 모음 발음 나는 자음인 Y가 있고요. 뒤에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stay to, stay to. 이런 모음 발음 나는 자음은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두 가지예요. Y와 W. Y는 A, E, E. E 발음 나죠? 그리고 W는 A, E, O, U. U 발음 나죠? 이런 식으로 모음 발음 나는 자음까지 발음 요칙에서는 모음 발음으로 간주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다 집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단어가 많은데 내가 하나하나 다 집겠습니까? 그러니까 네이티브가 많이 쓰는 그러한 단어들, 많이 쓰는 표현들은 그냥 내가 외워야 돼요. say to, way to, go to, how to, try to. 이게 오통사예요. say to, way to, go to, how to, try to.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가 많이 쓰는 것들을 제가 다섯 개 딱 알려드렸으니까 이 다섯 개만큼은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막 헷갈려 하지 마시고 go to를 빨리 발음할 땐 go to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예문을 들어볼 건데 이런 발음 요칙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go to라 얘기해도 괜찮아요. go to가 틀린 발음이 아니니까요. 근데 go to만 알고 있다가 I'll go to school, I'll go to school 이라고 하면 내가 go to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go를 하니까 모르는 단어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문 들어보겠습니다.